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오늘의 사연! 아니 연애하는데 도대체 밀당이 왜 필요한 거예요? 자 왜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. 감성적으로만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감성적으로만 연애를 하게 된다면 화나면 화나는 감정 그대로 때리고, 꾸시고, 데이트하다 열받는다고 그냥 집에 가버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좋으면 길거리에서 스킨십이라는 스킨십 다 때리고, 직장까지 따라가고, 스토킹하고,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게 둘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이성적 사고를 하고, 자제하기 때문에 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. 연애는 이렇게 감성과 이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, 올바른 연인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,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랑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, 혹은 여자친구가, 내가 좋아하는 만큼 똑같이 날 좋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? 안쉬워요.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. 그 서로의 좋아하는 마음에 격차를 고절하는 것이 밀당이고, 그 밀당은 연인관계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. 막 온갖 안 되는 머리 굴려가면서 카톡 답장 3분 늦게 하고, 전화 오면 다섯 번 울릴 때까지 안 받고, 이런 게 밀당이 아니라고요.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, 그 상황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바라보고, 기다려주는 것, 그리고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주는 것이 밀당이라는 거예요. 이런 밀당이 없다면, 상대방이 나를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, 나는 이 연인관계에서 피해자가 돼버려요. 그렇게 돼버리면 집착을 하게 되고,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요. 그게 좋은 연애일까요? 그렇게 하는 게 둘의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? 아니에요. 오히려 상대방과 나를 지치게 만들 겁니다.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, 밀당을 하세요. 그래서 다음 편에는, 그 밀당이 정확히 어떤 마음이고,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,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건, 백뎁입니다.